비비하자! 이 뜻이긴 했었어요 아 놀라셨죠? 네 웃음소리가 좀 가벼워요 미니저zas 미니저 phenomenon 무니저 한마디 너무 웃겨 잠시만요 진짜 대략 너무 웃겨 다가가가 이틀서는 대략 롤드 이틀서는 지아들 세트 쟈어 아 네 오 Alois 도완이 고자 안다 아 왕호에 먼저 Rogue 도와드리려고 fulfillment 먹으니까 준비중 난 마음을 가자 우리는 래우진을 자기소개 남았네 죄송합니다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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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안 부릅니다 이때 롱 롱 롱 롱 그리고 그러면 롱 지니 어 언니 오늘 매우 고된 시간이 되겠는데 내가 네 옆에서 지켜줄게. 왜 놀래? 벌린줄 알았어. 너무 부드덕거려서 벌린줄 알았어. 굳이 있다니까. 아 거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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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가 잡아당겼어. 거미! 거미가... 어? 뭐? 거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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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! 무슨 구미라는 줄 알지? 구미! 구미! 예스코! 어제 예지 언니가 나 공부차 깨져봐줬어 병원상에 들이고 왔어, 예지가 아! 아! 야야! 저... 쥐를 조금 무서워해요 되게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호랑이랑 쥐랑 둘 중에 누구랑 같이 있을래 하면 저는 호랑이를 택할 정도로 쥐가 조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많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야 다람쥐야 다람쥐 아니 근데 똑같이 생겼잖아 야 대단한 사람도 핑계 나온 사람이 신선을 지청해주는 거야? 고개 잠시만 이거 아직 진짜 못한다 엉도 안 뽑았는데 지금 아빠 언니 가 이거 연습 게임 갈까요? 언니가 대모사 구매했어 연습게임 알까요? 이거 너무 많이 끝났다고 벌써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예상도 못했다 나도 우리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아?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 바닥에 떨궜어요 아 소리 잘 나나 확인하신 거죠? 연습 좀 하시고요 오 잠깐만 보셨어요? 정말 제게 차기 차기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다 제가 또 한번 꼼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맞아 봐도 되나요? 아악! 아악! 감사합니다 시작해보다가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 근데 얘 꺼 아 아 아 그 물어야지 왜 물어야지 cycle 명opers 이럴 땡 이거 섬 아 무서워 아 무서워! 아 뭐야? 뭐야 뭐야? 아니! 아니! 짱살라! 와 여기 뛰시는 거 봤어? 잠가 잠가! 야 나고 가도 거기 숨을 거야! 같이 숨어! 잠가 잠가 잠가! 여기 딱 목욕이 숨어! 조용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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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선조물을 채우자 조용히! 아 잠깐만! 잠깐만요! 헬멧이다 헬멧! 언니 걸어 다녀 근데! 당연히 걸어 다녔는데 왜 나를 가야냐? 아 너! 아 아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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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지마! 놀라지마! That's right!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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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아! 아들아! 아들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